방송인 은지원의 이혼에 관해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은지원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4월 결혼한 은지원이 부인 이모 씨와 지난해 8월 이혼했다며 이혼 사실은 일반인인 부인을 고려해 굳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모 씨의 일상생활이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나친 관심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은지원은 이혼 사실을 측근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견제는 향후 발표할 새 음악 준비에 몰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